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 제안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13일이고 현재 시각은 2시 2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넷마블이고요. 코드번호의 251279입니다. 넷마블이 오늘 조정을 받는 척하다가 절반 부근에서 반등을 해서 뛰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슈들은 뭔가 좀 있죠. 지금 상태에서. 넷마블이라고 하면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것인지를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북미 플랫폼 타파스의 자사 IP 기반 웹소설 퍼스트본을 선보였다. 사실 이거는 별 이슈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래요. 여기서 진출을 소설 쪽으로 진출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사실 넥슨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웹툰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웹소설이라든가 웹플랫폼 같은 쪽으로도 많이 넓히고 있었던 부분들이라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은 제2의 나라 글로벌 겨냥 타겟으로 해가지고 제2의 나라 띄우기에 본격 났습니다. 자 이 14일 오전 11시부터 신사오개 진행되는 쇼케이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은 관련 일정들이 서비스 일정들이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제2의 나라 이 게임이 흥행을 할 수 있을까? 기대작이다. 라고 하죠. 핵심작. 핵심작으로 하반기 실작을 개선을 이끌 핵심작으로 꼽히고 있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제2의 나라 이 게임이 흥행을 하는 것을 좀 기대를 하면서 제2의 나라는 7개의 대회처럼 원작 IP 인지도가 높다라는 게 강점인 만큼 사전 등록자 수를 통해 미리 흥행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 등록자 수입니다. 흥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이제 매출을 어느 정도 찍을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전 예약자가 되겠죠. 이게 일정들이 나와가지고 사전 예약이 등록이 4월 14일부터 시작을 하면 저도 제2의 나라를 한번 사전 예약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전에 세븐 나이치처럼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해요. 이거를 제가 세븐 나이치를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서 넷마블 주주분들 세븐 나이치 다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플레이는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다운로드 수가 1위에 올라가거나 상위권에 올라간다 라고 하면 흥행 여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14일에 쇼케이스가 나오면서 사전 예약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쇼케이스 날에 단기 차이 실험 흐름들이 좀 보여줄지 조정을 좀 받으면서 단기 차이 실험들이 좀 나와서 그 다음에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지 지켜볼 필요가 좀 있겠죠.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재료 소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 흥행 여부들을 사전 예약 수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 사전 예약이 또 사전 예약이 좀 잘 나왔다 그렇게 된다면 흥행을 할 가능성이 흥행 여부가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내일 돌파를 할지 조정을 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일 이후에 주가가 좀 이제 변화가 살짝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를 해 두시고 좀 이제 상승세를 15만원 돌파를 할지 여기 안착을 할지 어제까지는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이 구간에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낙관적인 생각은 좀 들었어요. 생각보다 제2나라가 많이 반영이 되는구나. NBA 그거 출시한 것들은 일단 뒷전이고 제2나라가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구나. 이 지지구간을 뚫어주면서까지 강세를 흐르는 것들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줄지 아니면 다시 안착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면 돌파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돌파를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니까 쇼케이스 여부에 따라서 이게 또 가늠을 해가지고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14일이죠. 14일 11시에 쇼케이스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11시 이전에는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가 아니면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가 11시 이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조정을 받는지 체크를 한번 하시고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열어두시고 대응을 좀 잘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매도라기보다는 뭐랄까 여기 좀 뚫는지 안 뚫는지 그런 부분들을 내일 체크를 해보면서 비중 절반을 매도라 할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물량을 그대로 가져갈지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여기를 돌파를 하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그래요. 비중 절반 부분들을 정리를 할지 비중 절반을 정리를 하고 나면은 아래 지지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또 결정을 좀 하는 부분들이 좀 되겠죠. 그렇게 많이 올라간 부분들은 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이 크게 난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여기가 매물대에 저항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쇼케이스에서 뭔가 좀 기대를 할 만한 부분들이 좀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게임이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뚫을 까는 손들도 상당히 좀 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내일 움직임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14일 닿아갑니다. 닿아가는데 외국인이 오늘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매수세를 보여줬어요. 그렇게 다 털어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중을 관리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그런 대비를 하는 것 같죠. 기간 투자자들은 금 투자랑 보험 투신에서는 좀 수매수세를 지금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낙관적이긴 합니다.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도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고 있는 거는 기간이고 좀 누르고 있는 거는 외국인인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일정은 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과 내일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고 돌파 못하면 어떻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돌파를 아마 못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비중 절반을 정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고 돌파하면은 그대로 홀딩에서 좀 더 가져가 보던가 아니면은 그 비중 절반 부분들을 정리를 안 하겠죠. 돌파를 하게 되면은 돌파를 못하게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주정을 받을 때 비중 절반을 절반을 정리를 한 다음에 주정을 좀 받고 이 지구 추세적인 부분들을 좀 이탈하는지 여부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잡을지 그런 부분들의 속도적인 측면들 힘을 강도로 좀 체크를 해봐가면서 결정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홀딩을 하면서 방향성을 좀 체크를 먼저 확인을 하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렇다고 주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니까 일단은 내일 움직임들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김명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여기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기 시작되시면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 4월 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장전에는 뉴욕중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익큐브 헌재가 6200원 1차업협화가 6385원 헌재가 5800원 그리고 9시 2분에는 시공테크 현재가 6750원 1차업협화가 6950원 헌재가 6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한국종합기술 현재가 9300원 기준 매수가 드렸고 1차업협화가 9580원 헌재가 891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새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시공테크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드렸고 자 시공테크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세종목 추천해 두종목 수익 한종목 보여줍니다. 시공테크 한국종합기술 수익종목 보유종목 원익큐브 이게 단타에 대한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잘 지켜주시라고 당부를 드리죠. 자 이렇게 유의사항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좀 보시길 바라구요. 종목들이 이날 같은 경우에서는 당일 최고가 7100원을 더 칠하면서 원익큐브가 14% 그리고 시공테크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16%가량 추천한 뒤 위에 올라갔구요. 누적합산 수익률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 드린 내역들을 기록을 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손절가 같은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초단타로 빠르게 결론을 짓고 싶다 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 일별 월별 이렇게 쭉 결산이 있습니다. 무료시헌 신청도 신청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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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